에이 눌렀잖아 사막이 추워졌지 뭐예요 근데 어쩌라고 아이씨 투명한거 얼음같은데요 왜 안올라가져 아 이거나 모넌이나 매번 컨트롤이 문제네 우잇 저거 뭐해야되지 어허 심음인데 퓨 오잇 뭐 막대 허허허 후우 어 파문이다 어허 이렇게 오잇 뭐야 여기 어떻게 벗어나 아하 뭔가 있을거같은데 뭔가 있을거같은데 후우 세이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숨겨진 길이다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요렇게? 더 가지는데? 어허! 파문! 뭐야? 안개자의 출입금지 여기서 말 안걸려지나? 아 쇼핑하러 가면 안문으로 가야돼? 자 쇼핑하러 가자 그런가봐요 어 파워문이다 파워문 파워문이 되게 널널하게 있는데 뭘 사야되냐 돈이 많지 않은데 6개를 더 모아보자 지상천 999개가 있어요? 뭐야? 대딱 많은데? 옥? 옥? 이제 어디로 가야돼? 옥? 자 가보자 부파의 발자국이야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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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리오 플레이 중입니다 오늘 최대한 컨트롤은 익혀놓고 끝내려구요 옥? 옥? 오잇? 오잇? 아니 굿밤이 이렇게 당하다니 옥? 와아C 저기도 뭔가 있겠는데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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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컨트롤이 연계기로 나가는데요 대부분 다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지금 어 이것도 탈수있어? 저 뽀개진 돌 뭔가 뽀개면은 뭔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이스에 안썼어요 근데 아기자기하고 재밌는데요 지금은 아직까지 아유씨 아 죽겠다 아 어렵네 딴 데는 뭐 없나? 그냥 가면 되겠네 아니 무슨 유도를 쏴 오호 저기 거리 되게 먼데 저걸 어떻게 가야 되지 이렇게 가면 아유 아유 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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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그렇게 가는거구나 만남 저도 로켓 생각했어요 으윽 스윙 살려줘 휴우 가수 이쪽을 유도한 다음엔 가소 오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내려 아 이렇게 먹으면 되는구나 가사 좀더 탐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저기도 뭔가 있겠는데 근데 초특계랑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후우 보상 안해줄 것 같은데 그거 불러라 어우 깜짝이야 여기 더 못 올라가나 어 우아아아악 아유씨 아 이렇게 낚시를 하나 어 누구랑 되어있는데요 지금 16강 우우 오우 너무 미끄러진다 우우우우우 romance 우우우우 우우위얏 아안불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지 이거를 2단 점프도 없고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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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야 돼 아 저쪽으로 오오오 아니 그 꽃을 왜 못 봤니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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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와 아 저기 끼네 설마 처음부터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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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하 장내엇구만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정령이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 없나요? 후우 아니 젤다는 잘 기어 올라가던데 후 후 후 후 오! 올라갔다! 올라갔어! 올라갔어! 오효우! 오이! 오오! 오! 살았어! 오우! 밤은 돈 먹으러 가자! 오우! 설마! 아아!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죽네요 아니 이거 돈 먹어서 뭐.. 죽는데 다 쓰는구만 이거 오오! 욕! 욕! 오우! 오우! 아아! 낚인대 또 낚였어 오오오 안돼 아이씨 와아 어쩜 이러냐 여기 벗어나자 제발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컨트롤이 안되나 우오잇 오오잇 아이휴 뻘짓하지 마자 아이고 스톱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니 거기서 왜 띠니? 어휴... 아니... 미치겠네... 아 이건 뭐 스톱 같은 거 없나? 달려받아 스톱 같은 건... 점프로... 점프로 멈춰야 되겠네... 아니 원래 마리오가 그렇잖아요... 이게... 그... 판정과 다르게... 미끄러지는 거... 딱딱... 그... 브레이크 구간이 있으면은... 좀 하겠는데... 너무 미끄러지니까... 적응이 안되는데요? 모노는 즉각 즉각... 딱딱 꺾잖아요... 근데 이겐... 이거는 그게 안되네요... 후우... 드세zuf구 Adobe 아 여기 그냥 가자... 우우우... 운 안먹어... 아 정말 그런가 오늘은 해야되나 잭씨야 비가 브레이크 뭐야 이거 지 멋대로 달려 이거 야 야야야야 너 왜 왜 혼자 발 어어어어어 미쳤네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운전하라는거지 하하하하 우와 아 여기도 난간이겠네 이거 브레이크 잡으면서 살짝살짝 우이 아 진짜 조작만게임 진짜 진짜 아기자기한거 뺐으면은 진짜 와 꼬꼬 꼬꼬 약간 마리오카트 드리프트 하듯이 해야되네 하하 돈이 버텨 낼란가 모르겠어요 이거 그리고 은근 이런거 저감하면 금방합니다 또 아 아 왜 자꾸 똑같은데에서 떨어지냐 아 아 어렵네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그렇지 우리 직각 내 어깨라인 왔을때 그렇지 와 진짜 어렵네 아 아 다들 한번 해보세요 이거 조작만게임이라고 다들 그럴거에요 진짜 저 뭐지 설마 이거를 아 망했다 아 이렇게 먹으면 되는거야 미쳤네 이게 적응을 할 수 있는거에요 이거? 어휴 뭐 이따구로 만들어놨어 가자 잘해보자 야 그렇게 여러번 왔는데 와 진짜 한번 먹어보자 아니 여기 몇번을 왔는데 어우 다 먹었다 후우 아 막 있다 오우 제발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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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싶다 진짜 하 아니 이거 어떻게 하지 왠지 저거 먹으면 파워문 줄거 같은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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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딱 판단해서 무조건 딱딱 꺾고 끝내야되네 와 어휴 어휴 아 미리하면 무조건 망하네 어휴 어휴 아니 이렇게 어려운줄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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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는게 중요하다 아이고 직먹지마아 아 아 내가 성공한거 아냐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냐 지금 아냐 чеслав 지금 아냐 고로케가 한거 아냐 그금 고로케가 한거 아냐아 먹지마아 블랙 미미를 고로케가 한거 아냐아 그렇지 고렇게 고렇게 좀만 옆으로 살짝살짝 그렇지 안돼 죽지마 와우 됐어 와우 오우 이거 어떻게 먹어 이게 잭시턴이야 이제 어디가야 되지 오메 여기서 죽으면 진짜 운다 와우 와우